이건 칠할텐데 색깔 잘 어울려요 근데 얘가 먹선놓고 클리어 올려버리는 색깔이 변색되니까 그게 제일 짜증맞습니다 딱 색칠하고도 그냥 큰 안되는 데 어쩌면 그렇게 흐릴됩니다 피탄 실버가 IPP 것도 색깔이 좋은데 가이아도래 있잖아요 걔네꺼는 더 좋아요 색깔이 더 있어요 가이아도를 요즘에 좋아하게 흔드니까 이게 또 골드하고 실버 섞으면 이 색깔 나올줄 알고 섞어봤는데 안나와요 되게 묘하네요 그렇죠 귀여워 이거 피탄 사봉창을 넣을때는 이 색깔이 예쁘니까 이 색깔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지금 색깔이 예쁘니까 이게 오우 이쁘다 지난번에 Only 이 노트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